소빵아 소빵아 머리카락받인데 거기 앉아있어야겠어? 옳지 응? 거기도 많아 졸졸이야? 응 아까 소빵 먹고 싸던데 똥 싸네? 옳지 아이고 똥꼽 개판났네 옳지 형아 이거봐 너 이제 가볍지 않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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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귀여워 옳지 ㅋㅋ 귀여워 멈췄 이 시간은 여기가 매운 식사 이모님이 너무 손이 안겨있지만 엄마는 운동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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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 이거 풀어줄게 엄마가 간식 준대? 간식 아이고 맛있어 추르니까 맛있어? 어휴 맛있어 다 먹었어 뒤로 걸어 아 나 미치겠네 다 먹었어 근처라도 어디 갔다 올까? 오빠 하는 건 내가 하고 풀어주는 건 오빠가 해? 또 지만 좋은 거야 지만 착한 거 해 야야야 아잇 아잇 거의 두 배 커지는 거네 빨리 됐네 그치 시리즈가 많더라고 어 여유있다 와 넓어 넓어 뚜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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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우리 둘 다 여기 와서 그런가 우리 둘 다 여기 있어도 우리 둘 다 여기 있어도 오빠 파워케이브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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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 곧 떼야 될 거 같아 땅콩 땅콩콩 땅콩콩 아빠한테 사인 좀 문어야 됐다 ugg 야 얍 얍 얍 아휴 쓰읍 으흑 으흐흑 으흑 아휴 옅 훌 어휴 깜짝이야 수빈이가 골라줘 수빈아! 1번, 2번 그래, 네 발코라기나 먹어라 여기서 가장 큰 배장이 나야!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! 짠깍도 생기면 안 돼! 사람? 개소리 하지 마라! 아이고, 좋아 엄마한테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저런 거 더 꼬라 봐 엄마가 아주 때를 빡빡빡 벗겨줄게 안녕 헬로우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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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... 아이고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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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? 좋아! 야! 오빠 밟고 다녀? 오빠가 막 밟고 뛰어 다녀? 왜 저에게 안맞춰서... 아, 이제 오빠도 밟고 있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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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지? 낮잠 좀 크면 잠 이 소리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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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 님 육수 이이이익 육수 이리 와, 이리 와서 물 마셔. 나는 여기 다 있다고. 이리 놔라구 이리 놔라구 이리 놔라구 건강하자 졸렸구나 너 눈 단추 구멍됐어 턱에 물 묻었거든 네 자자 야 이거 살 돈으로 공을 여러개 샀겠다 맘에 들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근데 그거 아직 안 땅땅해서 안 돼 맘에 들어? 어이씨 난 맘에 안 드는데? 방금 끈 거 아니지? 이거 안 먹지? 이빨 한 번 봐봐 아 지금 질 때 빠져야 되는 거야? 빠졌다 이빨 진짜? 이빨 한 번 없잖아 어 오빠 청소기 돌리면 안 돼 오지가 없을까? 밥 먹을 때 빠지지 않았을까? 먹은 거 아니야? 이거 안 빠졌다 이빨 이거 알지 이빨 주우면 해먹는다고 딱 합해서 얘가 살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이빨 한 번 더 빨리 세워가지고 아 수염 늦췄어 예쓰 오빠 오빠 나 오금니 좋아졌어 대박 저걸 어떻게 주웠어 몰라 그냥 지나가다가 식탁 근처에 어금니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 지나가다가 대박 스누피 머리에 넣어 줬어 하트 알 수염 우와 왜 이렇게 커? 크네 귀일 봐라 수고하니 꼬쿠기하네 수고하니 꼬쿠기하네 그거는 한 번 해볼까? 으흠 으흠 흐흠 수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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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이 소재로 샀네? 꼬쿠기만 하고 항상 안 자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수고하니 수고하니 도대체는 우리가 아우에 요거지 아 제로 아닌가? 동부청이요 도대체 시작 도방 나 안졸려? 아이고 아이고 졸려 너 졸리잖아 가서 자 바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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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stal 허리에다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천천히 먹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먹어야지 이것은 이렇게 놀아버렸어 한 번 가네 아니 내가 뭐 놀래질 않냐? 내가 또 장난 쳐가지고 여기다 버릴까? 보소 되세요 아 진짜 뭐야? 없으니까 이게 진짜 모텔에서 음료수 가져왔어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아 시킹 받아 아 이거 쓰레몬 선물 아니잖아 이러면 아 이거 따뜻하지? 더워요 진짜로 그렇지 너무 좋아 광속인가요? 기계해 기계해 진짜 오랫동안 해 너무 좋아 맛있어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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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았어 야 오늘 끝나겠다 수명 다 하겠다 어휴 침 난데 겁나 몰라버렸어 너는 내 충댕되지 마,파이팅!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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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오 올라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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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다, 파이팅! 점점 심했지만 표가 점점 더 많이 나와 무서워 무서워 눈은 떵블리지길래 뭐 할지 몰라 아 아 아 까꿍 까꿍 다 땡겼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처음엔 으핳 야... 밥 먹고 신났구나 똥 썼어? 똥은 아까 썼고 밥 먹... 털이 나와도 돼 넷 맥주님 대기같이 나오는거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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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수육 넣고 최선을 다하게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살짝 불려서 편집 스킬 좋아서 계속 끝까지 씻자 편집 스킬 좋아서 계속 끝까지 씻자 편집 스킬 좋아서 막 먹으러 온다 고맙습니다 진짜 빵떡이다 구멍이 너가 심지어 수육 코 그 그 그 그대 그 아이고 아이고 놀랬어 다들 저녁 예뻐? 아니 아니 저거 티비 소리 들리고 있어 놀랬어?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이고 음 음 음 음 음 뭔 소리야?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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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휙 돌아와야 돼?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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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